고가 재판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마지막 글은 진술이겠죠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주 잘 정리된 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의 원본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프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며 그 같은 사례는 우리 현대사회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한 채 발견됐고 이어진 대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은 대모를 하던 고려대생 두 명이 정치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이것은 4.19 혁명과 5.19 혁명의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꿈꾼 위정자와 애국시민들의 피값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는 지난 60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모로 쌓아온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 인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생을 해야 된다는 성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없이 풀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 없이도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정과 복원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부탁드려오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의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단 3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 차이가 3표에서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 부평갑구에서 우리 재판부 대법관님의 남편 문 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며 이런 정도라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께서 지켜보신 제21대 인천연수구얼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6,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약 천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난데없는 300표가 원교의 표에 들여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우리 선거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것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1974명이 투표한 인천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과반인 천장의 투표용지가 흉측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지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훼손된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복원시키고자 지난 2년간 싸웠습니다 이제 그 종착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굳건한 둑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정부 수리부 지금까지 한 표 또는 세 표의 차이가 났을 뿐이던 재검표 전후의 득표수가 갑자기 260여 표 차이로 벌어지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던 일장기 투표자란 무효투표용지가 천장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불순한 세력이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범죄행위를 했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에 대해서 오직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념적 표 때를 제시한 대법관님의 고귀한 사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로 하신다면 앞으로는 개표장에서 수만 장의 무효투표지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라고 선포해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판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재판장님께서는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키를 쓰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보일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분명한 선거범죄 피의자로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단 두 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하나는 바로 Justice 정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대법관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근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신민혁명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근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신민혁명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대법관님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시민들과의 힘에 기대어 그동안 아껴뒀던 피를 아낌없이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토마스 제퍼스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민주주의 최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국민들은 기꺼이 피를 흘릴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경욱 의원이 방송기자 출신이지만 글을 참 잘 씁니다 제가 그동안 글을 쭉 보면서도 도움을 또 받으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참 명문이네요 당신들이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없으면 국민들은 피를 흘릴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제 전망이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마는 애시당토 정해진 결론, 원고 소송 기각, 선관위 수송 판결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이들은 그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재판을 2년 이상 끌어왔고 그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철차하게 선관위 측을 비호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종류의 증거물들을 축소,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기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절대 사전투표지가 프린트가 돼야 되지만 프린트 될 수 없는 겁니다 인쇄소 출신인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을 위 변조해서 원고 측인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소위 배춘잎 사전투표였던 법원에 감정 목적물을 위 변조했다는 그런 강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썩어 문들어진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원에 거듭된 일장기 투표지 관리관을 관리했던 송도 제2동의 육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을 소환하는데 법원의 명령을 수없이 뭡니까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소위 세금 거부운동을 벌여서라도 그들에게 녹봉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행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배움이 크게 없는 시민들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명백한 부정의와 불법을 어떻게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법원의 최정상까지 올라간 대법관들이 끝까지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뭡니까 숨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냐 이야기 이게 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야기죠 이건 짐승들이 할 수 있는지 이건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 가재 붕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배추님 사전투표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출력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가 개탄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 있는가 이야기죠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 발견을 그냥 그렇게 개무시할 수 있는 정도도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이 다 대법관이고 법관이고 다 검찰국이니까 검사들이고 다 그 모양이냐 국회의원 대로 그 모양이냐 이야기죠 이 나라는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대법관들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